안녕하세요. H&D 이한결, 남두현입니다. 저희 첫 번째 앨범을 기다려주신 모든 팬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드디어 저희 첫 번째 미니 앨범 Soul Mate가 공개되었다고 합니다. 먼저 이번 앨범 Soul Mate는 더블 타이틀 곡으로 이어로 할 수 있는데요. 먼저 Soul은 어떤 곡이죠? 일단 Soul은 저의 보컬과 랩이 아주 잘 드러나는 곡으로 에너지 넘치는 저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팝 댄스 장가곡입니다. 그리고 또 다른 타이틀곡, 굿나잇은 Soul과 다른 느낌을 잘 보여주는 곡인데요. 어떤 느낌일지 궁금하시죠? 그렇다면 Soul Mate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. 일단 특히 Soul은 쉴 틈 없는 몰입을 더해주는 퍼포먼스까지 저희가 준비를 해놔가지고 더 멋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. 그런 포인트 안무를 안무를 한번 볼 수 있네요. 이게 약간 영혼을 꺼내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오! 5, 6, 7, 8 숨죽은 영혼을 꺼내 와우! 안에서부터 밖으로 꺼내는 영혼을 그렇습니다. 세련된 멜로디의 Soul과 굿나잇 뿐만 아니라 낯설어, 빈손, 날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와 저번에 선보여드린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제 편곡 되어서 수록되어 있다고 합니다.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. 저희 H&D의 첫 앨범 Soul Mate 정말 열심히 준비했으니까요.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요. 저희 H&D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. 지금까지 H&D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